육아하는 대한민국 엄마, 아빠들 육아하시면서 제일 힘드신 게 어떤 점이세요? 잘 먹는 아이를 보면 되게 부러우신 분들 계신가요? 남매맘이자 주부 유튜버인 친절한 내교TV의 내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 키워드 4가지 유튜브, 육아, 환경, 여행 중에서 두 번째인 육아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.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잠과 식욕 이 두 가지 중에서 오늘은 식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드리려고 해요. 잘 먹는 아이를 보면 되게 부러우신 분들 계신가요? 그런 경우는 역으로 생각하면 내 아이가 너무 안 먹는다는 얘기겠죠. 먹는 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큰 엄마들이 많이 있어요. 커도 안 먹는다, 뛰어놀아도 안 먹는다, 뭘 해도 안 먹는다. 어떻게 얘는 이렇게 안 먹을 수가 있지? 먹어라, 먹어라, 먹어라 하면서 다른 문제는 전혀 없는데 먹는 걸로 아이와 엄마 사이가 틀어진 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근데 그게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, 여러분. 전문가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만났고 저 나름대로도 공부를 했고 좀 추측을 해보니까 아,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했구나 저런 아이들은 저렇게 했구나 하는 저만의 좀 뭐라 해야 되죠? 분류가 조금 나눠지더라고요. 뇌과학 쪽으로 안 먹는 아이들을 설명을 하자면 안 먹는 아이들은 머리로 맛을 이해를 한다고 해요. 즉, 너무 예민한 미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자극적이거나 너무 맛이 없거나 아니면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딱 맛만 보고도 거부를 한다는 거죠. 머리로 일하는 거예요. 얘네들은 배고픈 거랑은 상관이 없는 아이들인 거예요. 그런데 보통 엄마들은 아이가 잘 먹고 안 아프고 잘 크길 바라잖아요. 근데 그렇게 안 먹어버리면 사실 아프기도 하고 잘 크지도 않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. 엄마들 더 속이 타니까 먹는 걸로 실갱이를 버리는데 그렇게 머리로 이해하면서 먹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실갱이를 버리면 먹는 게 더 싫어질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원래는 이유식할 때 골고루 맛을 보이면서 골고루 먹이면 편식 없이 잘 클 수 있다고 말을 하시는 전문가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아무리 엄마가 솜씨가 좋아서 골고루 다 이유식을 해줘도 이렇게 머리로 이해하는 아이들은 본인이 싫어하는 맛이 있고 본인이 싫어하는 식감이 있고 본인이 싫어하는 온도와 촉감이나 이런 게 다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거부가 있는 거죠. 나는 분명히 얘를 이유식을 너무 잘 먹였고 나는 분명히 집에서 다 이렇게 해서 일일이 정말 좋은 재료를 해줬는데 얘는 도대체 왜 이래? 하는 경우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.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아 얘는 미각이 너무 발달이 되는 아이고 그리고 머리로 그러니까 배고픔을 달리기 위해서 허겁지겁 먹는 스타일이 아니라 맛을 의미를 한다 그러죠. 생각을 하면서 먹는 거예요. 그리고 정말로 정말로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그 최소치만 먹는 아이들인 거예요. 한마디로 먹는 게 중요하지 않는 아이들인 거죠. 이 아이들은 생각을 한다든지 다른 게 더 우선순위인 거예요. 먹는 거는 내 삶에서 우선순위가 정말 뒤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이거를 깨달아도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 쉽게 아이가 잘 안 먹는 걸 놓을 수가 없어요. 엄마니까. 근데 끊임없이 엄마가 노력을 하시면서 이 부분을 조금 놓으시면 아이는 더 먹는 거에 대한 거부반응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민하신 엄마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드려요.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아이가 밥을 안 먹으면 주지 마라. 아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빵이 됐든 고구마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걸로 끼니를 하고 늘 항상 식탁에 먹을 거를 준비를 해둬라. 뭐 예를 들면 귤이 될 수도 있고 바나나가 될 수도 있고 고구마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좀 끼니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준비를 해두면 얘네들은 이거를 알아서 자기가 먹고 싶을 때 와서 한 개가 됐든 반 개가 됐든 두 개가 됐든 먹는 아이들이니까 먹는 걸 항상 비치를 해둬라. 그러면 얘네들은 이거를 넘치게 먹는 아이들은 아니다. 이런 방법을 하면 아마 조금은 서로가 스트레스가 덜 받고 아이는 먹는 거에 대한 호감이 조금 더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 그런 방법을 제가 많이 좀 공유를 한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혹시 아이가 먹는 걸로 너무 고민이 되신다면 한번 아이의 태도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고 아 이 아이는 정말 먹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구라는 판단을 쓰신다면 이런 방법을 하시면서 요리도 좀 같이 해보고 그리고 좀 먹는 거에 즐거움을 찾을 수 있게끔 엄마가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두 남매를 키우고 있어요. 첫째가 여자이고 둘째가 남자이에요. 제 유튜브를 보면 아시겠지만 누가 봐도 첫째는 여자처럼 말랐고 둘째는 누가 봐도 상남자처럼 덩치가 커요. 그래서 딱 외모로 봤을 때는 여자애가 너무 안 먹고 남자애가 진짜 잘 먹을 거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반대입니다. 정말 외모랑은 상관이 없어요. 저희 첫째 아이가 정말 말랐어요. 정말 호리호리한 몸인데 정말 잘 먹어요. 짜장면은 한 그릇을 먹고요. 밥을 먹고도 간식을 먹고요. 얘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엄마 밥 주세요. 엄마 밥 줘. 아니면 정말 반찬이 없다. 그러면 김에 밥을 싸서라도 먹고 가는 아이예요. 근데 둘째는 정말 안 먹어요. 하루 한 끼 잘 먹으면 진짜 잘 먹은 거고 하루 한 끼도 안 먹을 때도 많고 자기가 딱 좋아하는 것만 먹어요. 과일, 빵, 우유, 과자 이런 것만 잘 먹지. 특히 밥. 그리고 밥 중에서도 왜 맛없는 밥들 있잖아요. 그러면 딱 정말 입에 벌려서 먹는 게 아니라 혀끝으로 딱 대보고 맛없으면 바로 안 먹어요. 진짜 안 먹어요. 그리고 첫째 아이는 배가 불러도 좀 더 먹어요. 더 먹여도 잘 먹어요. 근데 둘째 아이는 먹다가 먹다가 자기가 딱 배가 차잖아요. 더 이상 먹질 않아요. 아무리 맛있어도 더 이상 먹지 않고 그냥 수돗이야. 그 상태로. 그래서 제가 솔직히 밥을 잘 못해 요리를 못해서 그냥 아무 때나 만들어줘도 얘는 다 잘 먹었어요. 근데 둘째가 딱 태어났는데 얘는 정말 이유식 때부터 틀린 거예요. 그리고 이유식이 넘어서서 밥을 먹이는데 정말 놀랐어요. 진짜 안 먹는 거예요. 얘가 왜 안 먹지. 처음에 이해를 못해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억지로 먹이기도 하고 막 난리를 쳤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깨달았어요. 맞아. 머리를 위해서 먹는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그랬구나. 제가 그거를 저도 한 돌 때쯤에 깨달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래 너 먹기 싫으면 먹지 마. 정말 그랬어요. 차라리 그래 하루에 한 끼라도 영양가 있는 제대로 된 걸 먹이자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밥을 줬을 때 안 먹으면 바로 치우고 그냥 냅뒀어요. 좀 고기밥이라든지 영양가 있는 밥을 주면 또 잘 먹었어요. 하지만 맛이 없거나 입맛이 안 맞으면 안 먹죠. 역시. 요즘에는 4살이 되니까 누나가 아침마다 밥을 먹는 거 자기도 4년을 봤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규칙적으로 조금 변하더라고요. 그래서 첫째 아이를 잘 키우면 둘째는 그냥 따라간다는 게 거기서도 조금 되더라고요. 하지만 여전히 안 먹습니다. 안 먹지만 누나가 먹으니까 그래도 한두 숟가락 먹기도 하고 좀 따라하려고 하고 그리고 원래 이런 아이들은 소스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예를 들면 짜장면이라든지 탕수육의 소스라든지 케찹이라든지 카레, 짜장밥 이런 거 스파게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근데 얘는 누나가 그런 거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먹다 보니까 이 맛을 깨우친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유를 또 좋아하게 된 케이스거든요. 물론 다 똑같이 나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지만 그 특유의 성량은 거의 다 대는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먹는 걸로 너무 걱정이시고 너무 잘 먹는 아이가 부럽다 생각을 하실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 두 아이를 다 키우고 있잖아요.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. 너무 잘 먹어도 조절이 안 되거든요. 사실 조절이 안 되면 오히려 싸울 일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. 크면 클수록 근데 안 먹는 아이들은 알아서 조절을 하잖아요. 그랬기 때문에 아이의 좋은 모습을 조금 찾으면서 엄마도 마음을 좀 놓으시고 아이한테도 조금 호감이 더 갈 수 있는 방향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안 먹는 아이들은 정말 안 먹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그리고 아빠가 조금 마음을 내려두시고 그냥 안 먹으면 억지로 절대 먹이지 마세요. 그냥 거기서 스톱을 해주시고 항상 기다려주세요. 그러면 아이들은 다시 본인들이 찾고 먹게 되니까요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 편에는 또 다른 얘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. 제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으면 좋아요 클릭해 주시고요. 또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도 클릭해 주세요. 그리고 이런 내용을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. 라는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 있어서는 제 생각이나 주변 이야기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친절한 수다가 듣고 싶을 때는 내교TV를 찾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